가려도 어둠 울지 말아요 울려도 어둠 찾지 말아요 그룹 못 보내는 일 먼 이즈 화보내는 일 당신이 떠나오다면 우리 몸이 부르시게 지지요 그룹을 보내고 나면 사랑도 끝이 난다오 니의 맘 원하여 이즈님아 니의 맘 원하는 이의 맘 존에 가득 있으리 이리 외치 터나는 나의 일이야 가려 걷은 울지 말아요 울려 걷은 가진 말아요 이리 외치 터나는 나의 일이야 먼 일이지 터나는 나의 일이야 오 성둔이가 저기를 보내라고 이 노래를 불러서 떴자 있을 때 다녀야 되는데 너무 볼이 터졌다고 부를 많이 본이야 가려 걷은 가진 말아 이리 외치 터나는 나의 일이야 이리 외치 터나는 나의 일이야 이리 외치 터나는 나의 일이야 두 눈에 가득 예수님의 수원하는 나의 일이야 이리 외치 터나는 나의 일이야 가려 걷은 울지 말아요 울려 걷은 가진 말아요 울려 걷은 가진 말아요 웅대는 운이 너 눈에 잊지 못 보내는 운이 연예인 채우는 가진 말아 이리 외치 터나의 영이 어서와요 어서와요 지금 인천에서요 아 집에서 안오는구나 아 대부분 어서와요 그럼 집에서와요 그럼 인천에서 왔시오 박설이 보러와시오 아니면 아 잘했어 잘했어 가다가 들려도 되고 오다가 들려도 되고 이리 들려도 되고 저희들려도 되고 다 들려도 되고 이쁜언니들 왜 이렇게 웃냐 야 옷이 참 잘 어울린다 색깔이 다 시커물이 쭉쭉한뒤 자네와 나가 빨강하고 그 무슨색이라고 하는지 그 보고 미나리 미나리색이에요 미나리색이 저런색이었나 자 올해는 사람이 살면서 나쁜 점은 다 깨루세요 좋은 점만 이어가시라고 정권장 한번 불러드릴게요 사랑 경례 사랑 아무것도 아무것도 필요없어 당신의 사랑이면 돼 어쩌라 사랑에 빠져 지도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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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험이 되었네 스스로 천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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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 끊는 약을 내게 주세요 그 사람의 눈을 잡았다 그 사람을 놓지 못하다 이렇게 하시나 그럴걸 한참 끊는 약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나요 잘한다! 영혼이 나갔었습니다. 늦게 와가지고 좀 무서워! 고마워! 아, 바깥 필요없어 당신의 사랑이면 돼 커져나 사랑에 바라던 개정에 울릴 이유 사랑이 변함이 되어 있는 고마워! 희망한 지저분 쳐져버리시고 고팔 걸어가면 전부 눈 양을 내게 주세요 고마워! 그 사람의 눈을 잡았다 그 사람을 놓지 못하다 이렇게 하시나 그럴걸 저 두 눈은 양이 있다면 저 두 눈은 양이 있다면 누가 내게 살 수 있나요 그 사람의 눈을 잡고서 그 사람을 놓지 못하나 시력의 가슴아 울는 걸 듣던 이야기 있다면 저렇게 내게 살 수 있나 봐요 아 잘한다 감독님 잘하여 난 익숙하지 못해서 네? 나 못 갈려간다 응? 가지마 근데 나 한 푼도 못 갈려 팔고 와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그 방 좋은 데로 들어가 요즘에 큰일 나 2만원에 간대 큰일 나 아 진짜 오빠가 꽁다리 품 안 봄 팔라 간대 2만원 2만원에 간대 김현정의 당신 그 뭐지요? 당신 때문에 말고 정정한 거 말고 아까 한 거 뭐지요? 당 당 아 나 참 참 여자는 여자친구가 아무리 있잖아 치매를 걸려야 여서를 팔아먹는다 했지만 노래까지 치매 걸려 사람 환장하겠지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오뎅 먹고 올라고? 그래 따뜻하니 국물 한 잔 드시고 오시오 너무 추워서 오빠 이쪽으로 오면 튀는디 응 아니 내가 첫 곡 불렀던 게 뭐지 아까? 아침에 아니 왜 이렇게 생각해 응? 정드님 아휴 대검박지 진짜 나쁘야 정드님 김현재씨 정드님 한 번 불러드릴게요 아휴 다들 추운 시간 온 거니고 앉아갖고 오빠 잠바 어디다 벗어놔 보셨어요? 차에 있어요 여기가 따뜻할 줄 알고 왔더니 개코라 하나도 안 따뜻하죠 춥죠? 아우 좀 오빠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? 켜놨는데 이리 오셔 조금 뭐다 갈라고 자 가이유 정드님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김현재씨 노래인데 제가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마음은 새로 살아갈 겁니다 이쪽으로 빛 dingen 아까 누가 무슨 사람이 갔어? 가이드 뭐 업 장신이 모든otive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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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은 무수수수사랑 처럼 덩불들 짜장던 나라 너무너무 사랑이 따는 그리스도니의 우린이 병원하자 그리스도니도 주니 그리스도니 어디 이제 죽느냐 그리스도니 이 사람 나오면 미운 사례가 나와야 돼요 맞잖아요 안 맞아요? 맞지요? 사랑은 무슨사람? 그게 떠나가니까 미운 사례란 말씨 너는 죽을 천만 내게 되냐 떠나가 버릴 세상 이 영원을 사랑하는 날 내게 되냐 달달한 일꽃 젖어 온갖 날의 흥이 내는 일인지 그 즐거운 불안에 젖느냐 숨지지 않은 내게 고슴에 우릴 담고 있어네 어머 오빠 다시 다시 차비 있어 차비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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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리애 빌 빌 아 그 주지 course 나랑 too 오오오오오오오오이 세상이 더 명해 살아남는가 아이템네 맺는다 햇살은 풍거처럼 우루ued 깜빡한 눈빛이 맨날 이 길을 지으시고 봉퍼라 할 차라리 아멘 수시람네 고수리 투르르 글싼에다 미운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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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이 미운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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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잘한다 100%야 빨리 그래야 100이지 지드라고 왜 99% 만들라구려 저기 같이 짜끈같이 힘들게 다 죽을 것 같아 아이고 그래 아 진짜 멋있다구려 내가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는 얘기 했죠 그쵸 오빠 들었지요 또 한 번 해야지 언니 못들었지 언니도 오빠도 못들었지요 내가 남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야 내가 오토바이 타고 250 타고 다녔어요 근데 큰 것도 아니라 뭐 할리 데비스나 뭐 그런거 타고 다녔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나는 커 그게 왜 덩치를 봐요 안 크게 생겼나 네 오토바이 선을 해야지 부엉 부엉 안돼요 근데 그걸 찾으러 갔어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처음에 살 때 어떻게 산지 알아요?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탈 줄 아는데 오토바이 하나 잊어버려 도둑맞았어 또 살아갔어 오토바이 주인이 하는 말이 저기 우리 집에 오토바이 있긴 있는데 대리점에 한 번 가까이 왜요? 그랬더니 가세요 그랬더니 갔어요 오토바이 한 번 앉아보랴 왠지 알지요 앉아보란 소리가 왜 앉으라고 할게요 이것이 오토바이 사가지고 끌고 갔지 너무나 그걸 본 거예요 이제 사이즈가 크잖아 내가 쬐깐 하잖아 지금 오토바이 타면 얘네 통고비 유행했잖아요 그게 몇 분인지 아세요? 아유 그건 큰 거예요 오토바이가 통고비 습잖아요 15cm 그걸 타면은 통고비 안 습잖아 그럼 이렇게 대여 오토바이가 슬면은 포즈 나오죠 딱 오토바이가 안 습 딱 거기 습잖아 그럼 딱 자세가 나와 신나게 달렸어 사가지고 달리는디 자가형 자꾸 지에서 따라오는 거야 막 밀면서 쳐다보면서 지그자그로 지금 나 쳐다보라고 지그자그로 가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 이거 스낵도 앞에 딱 서는 거 그럼 어떡해 나도 서야지 내가 밟아야지 땡기는 거 그냥 막 잡았지 나보고 기장 초풍이야 응? 그게 아니라 오토바이 공고 박스가 있잖아요 뒤에 내가 보이겄어요? 안 보이겄어요? 그래가지고 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20년 전에 무인이 그거 그게 어디있어 없잖아 기자라는 거지 그것도 짝 가는 형자가 안 보이잖아 공고 박스 걔 또 높아 이렇게 앉을게 앉아봐요 보이나 안 보이죠? 그래갖고 내가 그래갖고 기자들이 껀뜻하면 나만 보면 누가 오토바이 지나가면 막 와 일단 오다가 한 번씩 쳐다봐 여자니까 저기하잖아요 좀 무시하잖아 옛날 그랬잖아 막 이렇게 막 지그자그로 가잖아 차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당기다가 지그자그로 막 여쭤들 이게 밀어비친다더니 시 왕 당기면서 야 씨 이러고 그랬어 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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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더 행복 생각이 나겠지만 아쉬운 젊은도 아쉬운 기념도 어딨다 이 기회에서봐 그 집을 달려갈 전달의 몸을 실고 내 마음 모두 실고 떠나갑니다 당신은 멀리 걸어갑니다 당신은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젖어버린 지옥주얼 어차피 기적함을 살았는 것은 이곳을 보니깐 이곳이 혼자의 사랑이라면 내가 못 따라 너와 달려지 내가 더 행복 생각도 했고 생각이 나겠지만 아쉬운 젊은도 아쉬운 미년도 어딨다 이 기회에서봐 나는 그 집을 달려가 전달의 몸을 실고 내 마음 모두 실고 떠나갑니다 당신은 멀리 걸어갑니다 우리는 멀리 멀리 네 에스 지금부터 지금 시작이야 다시 같은 순개로 꺼질 순 없어 그래 눈을 뜨면 보일 거지 눈에 와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아야 할지 눈에 정말 울고 보기란 정말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말아요 내가 아야 할지 언젠가는 별도 나를 보며 오라 하는데 바람이 그대 몸에 한쪽으로 머물러 떠나가는데 돌이키지 마 돌이키지 마 돌이키지 마 무엇을 걷기지 그 시간이야 아무튼 하나도 바꿔줄 순 없어 왜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어떻게 나 나 나 아멘 아름다웠던 별주도 나를 보내 어라하겠는데 어차피 그 내 맘에 한통과 맘을 다 떠나갔는데 소리치지마, 소리치지마 모든 그것이 지금 것이라기야 아싸 다 뭐 도대체 같은거 그 왜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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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따라올 이 후회가 안경уб어 이 후회가 안경уб어 이 후회가 안경돼